여기 빔 관련 유용한 단축키 정리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삭제,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잠깐만요 여러가지 복사 관련된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만 해볼까요? b.a.txt 저만 해볼게요 여기서 esc 누르고 v 누르면 선택번호가 돼서 내려가서 복사가 copy y에요 b.a.txt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서 shift, insert p.p가 붙여넣기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필요한거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 몰라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면 좋긴 하죠 왜냐면 근데 우리한테 마우스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요거 복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요거 선택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control, insert 하고서 밑으로 내려가서 shift, insert 키워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는 안할게요 아무튼 여기 링크 얼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요 글쓴이가 좋으면 감사하면 요런 광고 클릭해주세요 광고 클릭하면 이 글쓴이한테 몇백원인가 떨어집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행위에요 아무튼 됐구요 됐구요 됐구요